저는 정말 오랜만에 뛰어나왔습니다. 거의 10일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등이 아파서 못 뛰고 있다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짧게 뛰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강에 잡아들었습니다. 한강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화이팅! 이번에는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교를 지나서 잠실철교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실철교를 지나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 3킬로로 뛰었습니다. 저런 인사에 항상 잠실철교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지만 그래도 힘들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잠실지경 잠실 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뛰어보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대교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대교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올림픽 대교를 지나왔습니다. 선방이 아주 자세히 보임이죠? 중도 바니크 다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도 바니크ати가 다고 있습니다. I'll be here to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